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찾아봤습니다. 유튜브 이번에는 오바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부터 도와드릴게요. 이 종목 플랜티넷입니다. 매수 가격이 2,810원이고요. 비중은 10%. 이종복 전무가님, 2월 27일 매수했는데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와서 당황스럽습니다. 그렇겠네요.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. 라고 말씀해주셨죠. 저기 차트 보이신 대로 바로 플랜티넷.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어서 불안하셨던 모양이죠. 오늘 4%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매수 가격이 조금 위에 더 있습니다. 추가 매수 타이밍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. 전무가님,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시네요. 이것도 또 소영주인데 이분은 또 이런 주식은 어떻게 알았는지. 그렇죠? 그런데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.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. 그리고 예전에 덕산네오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주식이든.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제가 인성 정보도 되게 선호하는 주식이잖아요. 헬스케어 관련 주식 되게 자주 얘기합니다. 지금 화면 보이시죠? 그다음에 비트 컴퓨터도 보세요. 웬만한 주식들은 다 이 평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고점에서 저렇게 쫙 빠졌거든요. 그런데 플랜티넷은 얘는 이 평선 자체가 지지저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밴드죠. 최근 주식시장의 어떤 밴드로 봤을 때는. 이 주식은 완벽한 주식이거든요 사실. 대신 이거 소용주고 너무 작은 주식이라 제가 그냥 제 갈 길 가겠습니다. 이런 주식이 숨은 보물이고 숨은 진주입니다. 이런 주식이 이런 주식을 어설프게 기술적 분석하니까 주식을 털리는 거고 징그러워서 던지니까 나중에 날라가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? 한 가지 대표적인 걸로 이건 진행자 3익TH 기억나시죠? 이것도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진단을 해드렸거든요. 이 주식도 보시면 이 평선 깨고 아래에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듯이 저런 주식은 선택받은 사람이 수익 내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클라우드 관련주들하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3,500원 이상 갈 수 있다. 제가 딱 이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더 이상은 안 됩니다.